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의 1타 강사, 신 박사입니다 돌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 박사 TV의 신 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전성기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 전성기는 몇 살이십니까? 인생 전성기 그냥 전성기가 아니라 인생 전성기 과연 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하영 피디님은 몇 살이 인생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서른 둘 서른 둘이래요 서른 둘 하영 피디님은 서른 둘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전성기는 70살입니다 그럼 또 무슨 70살이야? 그럼 70살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제 땡그러니 잡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일단은 전성기의 정의가 중요하겠죠 전성기의 정의 전성기면 뭔가 이렇게 날리던 시절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고로 잘나갈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성기는 온전히 내면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기를 저는 전성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저는 행복할 때가 진짜 내적 동기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외적 동기가 정말 내가 내면에서 나오는 그 어떤 나를 위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을 때를 저는 인생의 최고 전성기라고 보는데 그럼 두 가지가 또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 내면이 완성이 돼야 돼요 이 내면의 목소리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축적한 게 많아야 됩니다 공부한 것도 많아야 되고 경험한 것도 많아야 되고 깨우친 것도 많아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왠만해서 내면의 목소리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면이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천하는 시간인데 왜 제가 70살이라고 했냐 결국에는 여러분이 내면에 나오는 목소리를 실천을 하려면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거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우린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 누군가의 시선을 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왜 70살이라고 했냐 저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벌이 돈 벌이로 따지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전성기만 보면은 뭐 40, 50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인생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성기라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지 돈벌이가 저에게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결국에는 저는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막 제 내면의 목소리가 어디에 정말 깊은 데 들어가서 이제 명상하고 수련하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회사 생활 그만두고 2년, 3년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회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책임이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근데 70 정도가 되면은 회사를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내면에 쌓인 거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진짜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성기라는 거는 막 사람들이 어떻게 날 생각해주냐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진짜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인생에서 적용해서 사느냐가 저는 진짜 전성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인생 전성기를 아 그걸 먼저 말씀해 드리면 좋겠네요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을 때 어마어마한 반응을 얻었던 게시물 중에 하나가 그 12월 달에 쓴 거예요 12월 말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살이 된다고 슬퍼하는 29살에게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게 유독 많아요 특히 30대가 되면 뭔가 인생이 하향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20대 때 워낙 활발하고 신체적으로도 절정이고 그 다음에 뭔가 20대 때 꿈이 있었는데 현실에 나와 부딪혀 보니까 꿈을 이루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새 파가 생각보다 세상의 파도가 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꺾인다는 느낌을 많이 봤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왜? 29살, 30살 때 박사과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이걸 끝내고 나가서 빨리 돈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뭐랄까 거의 느끼지 않았고 20살에서 앞자리가 바뀌면서 이걸 넘어갈 때 저는 뭔가 이렇게 꺾인다는 느낌보다 내가 이제 내가 배운 걸 드디어 실현하는 시기가 오는 거하고 되게 좀 좋았어요 그럼 이제 제가 딱 39살이고 이제 40살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럼 기대수명이 80이면 이제 진짜 딱 꺾이는 나이잖아요 진짜 정량적으로 그럼 저는 전혀 슬프지 않아요 왜? 제 전성기는 아직도 30 더 가야 돼요 오히려 나도 빨리 진짜 나를 위해서 살고 진짜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것도 이기적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거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꿈이 저는 이제 70세에 실현될 것 같아요 70세에 그 전까지는 죽어라 일을 하고 더 내면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와 더 깊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수련을 계속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주변에는 그래서 이제 아까 서른 살이 되는 스물아홉 살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졸꾸러기 여러분은 이제 30대를 시작으로 3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아요 제 동생분들도 계시고 형, 누나분들도 계신데 절대 실패할 필요가 없는 게 내일되면은 저희 지도교수님 제 학문적 아버지이자 저희 진짜 큰형 같고 저희 지도교수님이 저보다 7살 마르니까 46살인데 아직 전성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희 지도교수님 50살부터 학문적으로 전성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폭발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대알라나보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이처를 4, 5개씩 쓰니까 랜구실에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수님이 진짜 원하는 걸 알고 있고 저희 교수님은 단순히 남들이 봤을 때 네이처 썼으니까 정량적으로 대단하다가 아니라 네이처 안 써도 되니까 세상에 진짜 아무도 안 알아봐줘도 되고 오피셜한 어디다 안 실려도 되니까 세상에 도움이 되고 바꿀 역사적인 연구를 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제가 옛날에 20살 때 들었을 때 개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철없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깨달았어요 아 우리 교수님이 진짜 올바른 길을 가고 계셨구나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66살이시거든요 완전 전성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서 사세요 뭐 커리어적으로도 완전 전성기이고 그냥 제 주변에는 40대 분들인데 저랑 어울리는 분들 이렇게 교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 전성기에요 그냥 다 전성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 뭐 막 이제 누가 말하자면 20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다 사하겠다 그런 뭐 뭐 뭐 전 재산 다 주겠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직도 전성기로 가고 있고 그거에 다가가기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왜냐면은 다 과거를 아쉬워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후회하고 뭔가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성기의 정의는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제가 정의한 전성기를 100%로 믿으실 필요도 없고 그걸 100% 차용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보통 전성기라면은 운동선수의 전성기는 이제 뭐 20대 그 다음에 뭐 30대 초반이겠죠 뭔가 이렇게 다 어떻게 뭔가 되게 활동적인 거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친 거 그거를 되게 전성기의 어떤 큰 축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 전성기는 제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더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인생은 가족도 중요하고 딸도 중요하고 부인도 중요하고 엄마 아빠도 중요하고 회사 식구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거든요 결국에는 그것과 진짜 오롯이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그 순간 저는 그거를 70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때 이제 그거를 정말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려면 어때요 건강에 좀 받쳐줘야겠죠 왜냐하면 관리를 잘한 70대랑 관리를 잘하지 못한 70대랑은 이제 천지차이 아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얘기가 되게 리마커러 온 것 같아요 박진영씨가 유튜브에서 영상 짧은 거 하나 봤는데 유재석씨 그 유키즈 운동 유키즈 블럭인가 아무튼 그거에서 나온 거 봤는데 50살이래요 자기가 근데 자기는 60까지 춤을 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60까지 춤 실력을 올릴 거래요 그 다음 60이 넘어서도 춤을 출 거고 대단하잖아요 진짜 거기서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하냐 지금은 자기가 50살이지만 자기 인생에서 최고 전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전성기가 아니라 정점을 향해 계속 기울겨 준 적이 없고 컨디션, 지구력, 테크닉 모든 면에서 춤에서 짱이라고 실제로 보면 엄청 잘 춰요 나는 30군데도 그렇게 못 추는데 당연히 전문 직업이 아니니까 근데 얼마나 자기관리, 금식 간헐적 단식의 중요성은 박진영씨가 진짜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 관리하고 어마어마하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은 50이 주변에 많은데 전혀 다른 피지컬을 갖고 계시죠 유재석도 똑같아 유재석도 49인데 지금 막 놀면 뭐하니 해서 혼자 1인 학습 실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드럼도 잘 추고 유재석도 어때요? 유재석이 담배를 많이 폈어요 담배도 끊고 믹스커피도 끊고 몸의 나쁜 건 다 끊어가는 거 왜? 자기 전성기니까 50하면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나이 많다 전성기라는 느낌은 안 왔거든요 근데 저는 점점점점 이 전성기라는 게 자꾸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편적 편향 보편적 바이어스 이런 어떤 활동적인 측면에서 에너지의 맥스값 이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지 않 근데 관리를 잘해서 신체적으로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각자마다의 전성기라는 기준은 따로 존재할 수가 있고 특히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특히 내면의 관점에서 저는 빨리 70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온전히 그때쯤 되면은 딸도 성인이 됐기 때문에 지 인생 지가 살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 70이 되면은 왜냐면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한테 다 하고 우리 회사 식구 애들도 다 키워놓고 회사도 모멘텀을 만들어서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때부터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지만 배우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인생에서 깨닫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때 되면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려면 건강을 좀 잘 챙겨야겠다 왜냐면은 다 진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게 머리만 있으면 뭐예요 활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전성기에 대해서 되게 깊게 되돌아보시면서 나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언제인가가 아니라 언제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